과거가 쓰였을 경우에는 이것보다 더 선행하는 걸 명시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대과거, 즉 과거완료를 씁니다. 괜찮으신가요? 그래서 원래 그러니까 현재완료로 하면은 ich bin raus기강인이잖아요. 이 bin 대신에 war를 쓰는 거예요. 왜? 주절보다 더 앞서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. 그래서 이 폐어가 어떻게 되냐면요. 주절이 현재일 경우, 주절이 현재 시절일 경우 이 나흐댐절, 그러니까 주절보다 더 선행하는 거는 현재완료가 됩니다. 그런데 주절이 과거일 경우 이 주절보다 선행하는 절은 과거완료로 쓰이시면 돼요. 괜찮으시죠? 그래서 이 두 개가 짝꿍이에요. 그래서 현재형을 썼는데 이거보다 선행하는 절에서 과거완료를 쓰면 틀린 겁니다. 괜찮으시죠? 현재는 현재완료, 과거는 과거완료와 짝꿍을 이룬다까지 체크해주세요. 다음 예문 보도록 할게요.